뒤돌아줘 수빈 카메라 있으면 더 살아나고 싶다 살아나야 해 이건 큰 무대에서 보시지 않으세요? 아니요 없어요 긴장되시나요? 네 수빈이는 무대를 뒤져 수빈이는 무대를 뒤져 넌 나한테 안 돼 너 이것만 아니었어? 얘 갑자기 뭐해? 너 라이벌이야? 너 이거 아니었으면 찢었지? 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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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도 같이 해야죠 여기서 워우우 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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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원래 이렇게 다룰 거 같은데요 다른 자아가 나와 2단계 벤츠 과연 소문이 무성한 사망관 선배는 누구일까요? 현우만 두 번 뽑았어요 현우만 두 번 두 개지요 두 개지요 두 개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? 1912년 하바라 보스크에서 총 맞은 자리에 콩홀 두 개지요 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있어요? 다른 거? 아 영감님 아 네네 아 그냥 아 궁금한데 까투만 하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제 귀요미 너무 한도가 초과였군요 아 이거 민망이다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나 뭐 했지? 빙수 먹고 싶어요 와 부럽다 손바닥 괜찮니? 아 역시 우리 수빈이는 전교생이 너의 많이 또구나 아 팔리고 있는데 아플까 봐 못하겠다 아 이게 오늘 yang 인기남 부럽다 치스빈 갖고 싶다 너란 남자 하하하하 아 이 분을 잊어도 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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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지수빈 내가 나중에 김치 사줄게 약속했어? 안녕하세요 지수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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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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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랜만이에요 연플리 네 둘 셋 플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의 수연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에이틴에 이어서 미미쿠스까지 사실 플리버스 세계관을 제가 다 지금 총동원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조금 긴장 아닌 긴장? 또 하고도 좀 잘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했는데 역시 현장이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저 정말 하나도 안 떨고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수빈이한테 빙수 사준다고 했는데 꼭 사주고 싶고요 아마도 7, 8월쯤에 제가 사주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저와 함께 빌리 멤버와 함께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미미쿠스 전 출연주인분들이랑 많은 스태프분들 끝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저 진짜 잠깐 촬영했는데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저도 본방사수 하면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빌리 수영 빌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미미쿠스 화이팅 흠 조금만 한 번 더 운좋을게요 한 번 더 운좋을게요 펜 정말 펜 아아 하이프로님 인가?! 와 향기다 와! 소리도 와! 뭐야! 와 감사합니다! 유찬이 무슨 소리 들으셨나요? 진짜 너무 매력덩어리하니 막... 진짜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? 유찬이 먼저 한 번 가고요. 그 다음 수빈이. 네, 좋아요!